안산 그리고 설화씨에게 궁금한 점 지금 보내주세요. 보는 라디오 잠시 후 진행합니다. 잠깐만요. 신나는 1577송 함께해봐요.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민구 닷컴에 들어가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민구 닷컴. 어머 너도 난민구 입었구나. 유해진 매트리스 누 잠. 밤샘 촬영하고 와서 침대 딱 누웠는데 이게 매트리스인지 콘크리트인지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누 잠 매트리스를 딱 누우면 유해진다. 와우 침대 새로 산 기분 어디서든 푹 잠 누 잠. 명절 선물이 고민이야. 맛있는 건 어때? 아니야 건강에 좋아야지. 우리 배로 맛, 건강, 실속 모두 채우세요. 음 맛있는 선물. 와 건강한 선물. 맛, 건강, 실속을 모두 담아 건강 2배, 행복 2배. 우리 명절 우리 배. 한국배연합회 배자조금. 디지털 학습은 약정을 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바꾸고 싶어도 약정 때문에 해지할 수가 없었죠. 그런 상식은 이제 그만. 대규 서밋은 95%가 무약정이니까요. 서밋은 이렇게나 비상식적. 서밋은 약정이 없어도 자신 있으니까. 알면 오른다. 대규 서밋. 2021년 자사형 과목 소개준 무약정 비율. 코로나 출입 등록은 080 콜체크인. 기다림 없이 개인정보 유출 없이 고객 통화료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끝. 오 편한데. 사장님 고객 모두가 편한 080 콜체크인. 사장님 가입은 1533-0808. 디지컨 KT. 아이 공부는 저 이승기와 함께. I can do. I can do. 메타버스 교실에서 실사형 AI 튜터와 함께. 빨간 펜이 시작하는 새로운 차원의 AI 학습. 지금 I can do를 검색해보세요. 아이 공부. I can do. 빨간 펜. 밥 내려온다. 호랑이 치킨이 온다. 소스였는데. 끈떡끈. 마늘을 뚝뿍 넣고. 바삭바삭. 닭다리. 호랑이 치킨 맛있게 먹으면 기웅이 펄펄이미에 쏙쏙. 맛있는 육십개 치킨. 육십. 진짜 뭐냐? 진짜 맛있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목부터 허리까지 근육통 완화 케어. 매일매일 집에서 팬텀 메디컬 케어. 목주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협차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에도 바디프렌드의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를 잊지 마세요. 바디프렌드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 3관왕에 빛나는 안산 선수를 만나는 겁니다. 제 소원은요. 스포츠 스타계 대표 오정으로서 우주소녀 설아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 소원은요. 아이돌 박사 서연 언니랑 저도 너무 사랑하는 안산 선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명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1월 11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양궁 세계랭킹 1위 안산 그리고 소원 요정돌 우주소녀 설아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설아씨부터 우리 인사 우정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거죠. 카메라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금빛 화살로 국민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든 국가대표 안산 선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궁 선수 안산입니다. 아니 지금 만났는데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약간 저 막 심장이 난리 났어요 지금. 저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죠. 우리 근데 신기한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신기해요 지금. 제가 제일 신기합니다. 우리 안산 선수는 러브게임을 위해서 광주에서 그러니까요. 난 너무 진짜 그렇게까지 멀리 계신 줄 알았으면 내가 이거 진짜 KTX 타고 진짜 산 건너 물 건너 광주 경기도 광주 말고 여러분 전라도 광주에서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다시 한 번 사랑해요. 진짜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이게 아이돌처럼 딱 이거 하시네. 이거 역시. 그러니까 어쩐지 아이돌의 피가 흐르고 있어. 왜냐하면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게 제가 연말에 제가 라디오 부문 시상을 하러 SBS 연예대상을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안산 선수를 스치듯이 딱 봤는데 저 평소 경기하는 모습만 봤으니까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 시상식에서의 메이크업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근데 저는 원래 아시다시피 아이돌을 아니면 그 다음날 기억을 1도 못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아예 다 날아가거든요. 막 설아 씨 생일 뭐 이런 건 제가 알지만 다른 분들은 아예 기억을 못하는데 안산 선수 그때부터 제 마음에 들어왔어. 안산 선수를 너무 만나고 싶다. 내가 너무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어렵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러브게임에서 생전 라디오에서 박수현의 러브게임? 이게 좀 생소하셨을 수 있는데 섭외 연락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처음이어서. 처음이어서. 라디오 출연은 하셨었나요? 예전에 올림픽 끝나고. 퓨터원.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 맞아. 그럼 오늘이 두 번째 출연. 아 보는 라디오 하니까 그런 게 좀 약간 낯설어요. 제가 맨날 보던 구도가 제 앞에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만나니까. 고개를 딱 돌리면 우리 최애 아이돌. 그래서 제가 이제 안산 선수한테 연락을 하고 나서 최애 아이돌이 누구냐 제가 물어봤더니 우주소녀 설화를 딱 찍어. 그러니까 우정이시더라고. 아니 진짜 진짜로 우정이시더라고. 네. 실제 리얼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너무 저도 신기하고 저도 다 올림픽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진짜 팬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젯밤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진짜로. 너무 우리 다 어젯밤 좀 주무셨어요. 어떻게 설아 씨 본다고. 잘 자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3시에 잔 것 같은데. 아 진짜? 새벽 3시에 잤다고요? 네. 늦게 자셨네요. 아 늦게 주무셨네요. 우주소녀의 팬클럽 팬덤 이름이 우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 전부터 우리 우정이에요. 우리 안산 선수가. 오늘 두 분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날짜가 또 1월 11일이야. 111. 2022년 111. 오. 행운의 숫자. 222-111.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 성덕들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토크 나누기 전에 워밍업 퀴즈를 준비해 봤는데요. 두 분 이제 서로도 낯가리시고 이래가지고 불편할까 봐. 왜냐하면 설아 씨 성격도 낯가리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하고 얘기 많이 하는 걸 오늘 처음 봤어요. 맞아요. 생전 말을 못해. 맞아요. 좋아해도 제 옆에 와가지고 옆구리 찌르면서 원래 언니 팬인데 좋아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직접 말을 못해. 맞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 제일 얘기 많이 했어. 저는 한 1년 중에 리액션이 제일 컸어요. 그렇죠. 진짜로 만나 뵈자마자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온 것도 너무 좋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쪼꼬미 친구들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앨범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스케줄을 잡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우리가 또 설아 씨 모셨어요.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너무 신기해서 오늘 재밌게 놀다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두 분이 편안하게. 편안하게. 우리 성덕된 기념으로 하는 방송입니다. 워밍업 퀴즈 먼저 안산 씨부터 시작해 주세요. 안산과 우주소녀를 맞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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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씨가 퀴즈를 내주실 겁니다. 퀴즈 주세요. 저는 도쿄올림픽 양국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직후 인터뷰에서 짧은 소감으로 이것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우주소녀 멤버의 이름이기도 한 이것은 뭘까요? 보기도 드릴게요. 1번 여름. 2번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보기 2번은 우리 설아 씨. 다시 한 번 설아 씨 음색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이거야 이거. 안산 씨 어때요 라이브 들으니까. 울고 싶어요. 아니 근데 너무 귀여우셔서 방금 한 게 더 좋았어요. 아니 근데 양궁은 세계 랭킹 1위인데 노래는 진짜 어떻게 얘기해. 그렇죠? 아이돌 노래를 너무 많이 들으신 거예요. 저 일반인. 아니 근데 양궁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저도 노래 실력이 자우러정렬 저도 한음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너무 좋아요. 설아 씨 그 자우러정렬 자우러정렬 이 파트만 약간 걸그룹 버전으로 이렇게 약간 R&B 스타일 좀 가능합니까? R&B이요 아니면 아이돌이요? 아이돌 해주세요 아이돌. 아이돌이면 약간 저희 우주소녀 기법은 뒤에를 빼요. 어 그 해주세요. 자우러정렬 자우러정렬 저희 약간 진짜 노래 이렇게 불러요. 아 뒤에 약간 빼면서. 자우러정렬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그러면 이루리 이루리 이거 약간 빼서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루리도 그렇게 녹음을 했어요. 이루리 이루리 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녹음을 했기 때문에 아이돌 버전이 이렇게. 그러면 R&B 버전 가면 어떻게 됩니까? R&B 버전? 자우러정렬 자우러정렬 트로트 아닌가요? 트로트 버전도 가능하지. 우리 설아 씨는. 자우러정렬 자우러정렬 2, 3, 4, 2, 3, 4. 네 이거 가능합니다. 언니? 우리 설아 씨는 나중에 솔로 하면은 트로트도 진짜 짜지. 자신 있어요. 진짜 최고지. 혹시 트로트 제작하실 분들. 아 여기 사무실에 있는데 미안합니다. 나중에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 하실 분들 우리 설아 씨 앞으로 연락주세요. 저 받아주세요. 진짜 잘하고 설아 씨가. 자 워밍업 퀴즈 보기 드렸죠. 1번 2번 보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박은혜 기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세 분께 이것과 어울리는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방송 끊는 직후에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좀 전에 우리 설아 씨가 짧게 불러준 이루리 이 곡은 설아 씨가 안산 선수와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줘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루리 이루리 라이 가능하신가요? 아 네 가능합니다. 한번 그 부분만 부탁드립니다. 5, 6, 7. 이루리 이루리 라. 아 진짜 너무 귀여우네요 진짜로. 아 진짜 최고. 감사드려요 매력 터져요. 매력 터져요.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네. 음 aynı laisse 이 컴팀 노래방 Geو feliz. 다행히 GOT1 Standing hard 가벼운 발걸음은 파람따라 날아 올라 왠지 감이 좋은 날 달콤한 생각은 생각해 설레는 만 가득해 이 순간 말해줘 참 말해줘 너의 마음 다 distintos 업ρι Cliff weiter 다 이뤄져 이제도 니들만 이렇게 네가 바라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전부 들어줄게 whenever whatever 네 곁에만 있을게 이대로 네 이름을 불러줘 alright 언제나 너를 만나러 갈 거야 oh 너 해는 아름다운 이 밤 조금씩 물들어가 뻗쳐 올라 이루어지길 너의 소본다 나에게 말해 들어줄게 거짓말 안 해도 흔들리지 않아 손잡아 이루리 이루리라 이루리 이루리라 모두 다 이뤄질 건가 너를 두겨봐 우린 원해요 원해요 love you 어두운 밤 속에서 넌 빛을 찾아야 될 거야 이루리 이루리라 나를 꺼내줘 네가 바라는 걸 위엔 말해줘 oh 둘만에서 너를 비춰 이루리 이루리라 봉글라 철락자 널 비우리는 내 맘에 약속해 이 순간 영원해 이대로 너를 향해 비추네 이렇게 네가 바라는 대로 꿈꿔왔던 그대로 전부 보여줄게 whenever whatever 이제 네 곁에만 머물러줘 지금처럼 너를 바라봐줘 언제나 우리 함께 할 거야 oh 여행은 아름다운 이 밤 조금씩 물들어가 벅차올라 이루어지길 너의 소원 나 나에게 말해 들어줄게 거짓말 안 내도 흔들리지 않아 손잡아 나 이루리 이루리라 이루리 이루리라 모두 다 이뤄질 거야 너를 느껴봐 우린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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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한 오도돈 속에 또는 빛을 찾아질 거야 이루리 이루리라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아 다른 세계로 너를 던져 더는 못 터지지만 ever 너의 맘을 내게 보여줘 나를 믿어 저 하늘 위로 날아올라 이루리 이루리라 또 다른 세계로 나를 느껴봐 우린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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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돈 속에서 내 빛을 찾을 거야 이루리라 오늘 너를 이렇게 보여줄게 이루리라 어서 와 우리 마음을 살게 이루리라 우리 언제나 변치 않길 이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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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리 우주소녀였습니다. 오늘은 양궁 국가대표 안산식 그리고 우주소녀 설아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할 때 우주소녀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봤고 혹시 그 소식 접했을 때 멤버들 반응 어땠습니까? 저 이제 톡방은 얘기해도 되나요? 톡방 얘기해도 되나요? 톡방이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로 너무 좋다고 우리를 좋아하신대 우주소녀의 팬이시래 정말 난리가 나오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경사다 누가 제일 좋아했어요? 다 좋아했어요 진짜로 다 좋아했어요 근데 그중에서 설아씨가 원픽인 줄은 그때 몰랐죠? 몰랐죠 근데 알고나서 어깨가 살짝 오주소녀 나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일단 저희 노래도 좋아하시는 것도 많다고 하시고 맞아요 왜냐면 수록곡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우정이구나 제가 딱 알았죠 오늘 정답은 1번 여름이었습니다 아니 여름이었다라는 그 소감을 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는 미리 좀 생각을 해두었던 상상을 쭉 해두었던 소감이었나요? 아니면 좀 즉흥적인 소감이었나요? 이제 처음에는 즉흥이었는데 여름이었다를 말해야지 하다가 우주소녀 여름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을 같이 담아서 여름이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너무 감동이다 진짜 이게 여러분 다 이게 리얼 팩트예요 오늘 최초 공개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안산 선수가 댓글 단 걸 제가 주전 멘트에 또 강하시더라고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 아니 그거 제가 듣고 싶었어요 봤죠? 듣고 싶죠? 언니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나도 너무 듣고 싶어 안산씨 우리 설아씨 보시고 우리 설아씨 보시고 직접 한번 좀 부탁드려요 아니 언니 사실 제가 약간 부끄러우실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안 부끄러우시면 괜찮아요 아 저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아니 지금 하려고 다 돌아앉아요 다 돌아앉았는데 설아씨 즐겨요 즐겨 아 즐길게요 자 즐겨요 아시죠? 그 글을 그대로 본인 쓴 글을 그대로 이제 직접 동영상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사랑 고백하겠어요 우와 진짜 언니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김현정 내생씨 언니 이거 어때? 어 감사해요 제가 이거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뽀갈 한번 좀 날려주세요 날려도 돼요? 안 돼 안 돼 언니 이 뽀갈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봤어요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어떻게 설아씨 원해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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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와 자 오늘 안사씨가 낯가려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뽀뽀를 치면 어떻게 하죠? 마스크 껴줘잖아요 마스크 여기다가요? 호시국인데요 언니 다음 두 번째 만남 때 뽀갈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남 때 우리 뽀갈 합시다 그때는 좀 마음의 용기를 좀 가지고 늘 이제 글로만 쓰셔가지고 실제로 하는 게 이제 익숙지가 않죠 실제로 보니까 진짜로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약간 대담함을 가지시면 역시 예능에 많은 재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올림픽 이후에 또 수상소감 이후에 밖에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잖아요 언제쯤 실감합니까? 내가 옛날보다 유명해졌네 그런 거 밖에서 뭔가 사람들이 알아볼 때 저희는 조금 비인기 종목이라서 아예 제 존재를 모르셨던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신기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아이돌 응원을 받을 때도 또 그런 생각 하실 테고 그렇죠? 네 좋잖아요 오늘 성덕 되신 거 축하드리고 아니 제가 지금 보니까 예전에 그 아육대의 양궁 있잖아요 아 맞아 있었어요 정말 많은 걸그룹들이 원하거든요 그 종목을 근데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작은 팁 하나를 우리 아이돌들도 이 방송을 또 많이 보니까 뭐 하나 좀 알려주시면 설아 씨가 나중에 하면 제일 좋고 아니면 이 아육대에서 양궁 할 분들한테 좀 꿀팁 같은 거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 좀 알려주세요 이 오른손 당기는 손을 좀 일정하게 대시고 일정하게 놓으셔야 화살이 잘 날아가고요 보면은 막 조금 이렇게 끌고 나서 놓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끌고 나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셨군요 아육대 양궁 하는 거를 당연하죠 진짜요? 아 여러분 끌고 가서 놓으면 안 되고 네 그대로 그대로 바로 놔야 된다 혹시 또 그때 보시면서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니면 정신을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 어디보다 약간 위를 봐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모르겠고 그때 아육대 나가서 긴팔 자르신 것밖에 기억이 안 나죠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우리는 그런 게 다 기억이 나 그게 정말 진짜 우정이시다 우정들만 저희 우정이들만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진짜 찐 우정이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 팔 너무 더워서 이게 이제 애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주소녀 멤버만이라도 살려야겠다 하고 이제 바로 가유를 잘랐는데 재지당했죠 협찬인데 왜 자르냐 아 그거 뒷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되는데 아 정훈아 그래서 저는 더워가지고 자른 건데 약간 민망하면서 다시 입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주시니까 너무 임팩트 있었죠 그때 TMI까지 다 알고 계시네요 진짜 저 팬카페 정혜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팬카페에 올린 글을 아시더라고요 정혜원이니까 아니 진짜 이게 무슨 일이죠 진짜 경사입니다 아니 우주소녀의 가장 큰 매력 설화의 가장 큰 매력이 뭐예요? 왜 딱 가입을 하시게 됐어요? 일단 얼굴이랑요 네 우리 설아씨 외모와 목소리랑 목소리랑 분위기랑 너무 다 좋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정혜원 딱 가입을 하신 거고요 네 운동할 때 많은 힘이 났습니까? 혹시 음악 들으면서 운동하시나요? 그 우주소녀 음악 들으면서? 아니요 운동할 때는 못 듣고 그게 약간 정적인 운동이니까 그러네 쉬는 시간에 이제 막 앨범 같은 거 나오면 수록곡까지 다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오늘 또 설아씨가 또 특별한 선물도 또 가지고 와주셔가지고 앨범 잘 챙겨가시고 아 맞아요 잠시 후 4부에서 두 분의 플레이리스트 공개하겠습니다 고릴라 고릴라 매일 아침 10시 쏟아지는 겨울 신상 세상 편한 룸 해커 안녕하세요 자연인윤택입니다 싸고 좋은 판촉물을 찾았을 때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곰 받다 구추방쪽 선물할 때 곰 기프트 곰곰이 생각했다 곰 기프트 명절 선물도 곰 기프트에서 준비하세요 반쪽물은 곰 기프트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패트릭스 찜팍 패트릭스 찜팍 패트릭스 찜팍 입맛 따라 골라 내 맘대로 도핑 패트릭스 찜팍 패트릭스 찜팍 품격이 딱 신선하다 감행문의 15668312 골라 먹힘 패트릭스 찜팍 대단한 갈비잖아 대갈대갈대갈대갈대갈대갈비 대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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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미친 가성비 닭 빠진 거품 맛 좋은 고기 대단한 갈비 미친 가정비 대단한 갈비 꿈과 정춘이 만나는 곳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문화와 예술이 싹 되는 곳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은빛 꿈에 날개를 달아줄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서울문화예술대 글로벌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안녕하세요. 가수 김동양입니다.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한 게 벌써 5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음악의 트렌드가 수도 없이 바뀌었고 음반 시장 역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음악은 우리에게 위로와 행복을 준다. 그건 뭐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한테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흐르는 음악처럼 위로와 행복 또한 특별한 게 아닙니다. 행복은 단순해요. 주변의 시선보다 내 마음에 집중하는 곳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도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 경동라비엠이 함께합니다. 박소연의 러브게임 러브게임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는 박소연의 러브게임 박소연의 러브게임 보는 라디오 들어와주세요. 양궁은 국가대표 안산선수 그리고 성덕의 소원을 이루어준 우주소녀 설아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에게 뮤직 테마를 먼저 보내드리고 추천곡을 받았습니다. 안산선수가 우주소녀 찐팬이라고 해서 오늘 이제 설아씨를 특별히 원픽으로 최애 아이돌 원픽으로 모셨는데요. 스포츠 스타기의 대표 우정입니다. 우정인데 우주소녀의 많은 곡 중에 안산선수는 최애곡이 뭔가요? 라는 질문에 이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자 불꽃놀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타이틀곡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 곡을 추천해준 이유가 뭘까요? 우주소녀 노래하면 뭔가 벅차오르는 게 좀 특징이고 좋은데 맞아요. 이 곡은 처음 들었을 때부터 너무 벅차올라서 아직까지 최애로 자리 잡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최애로 계속해서 오늘 성덕된 소감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지금 만난 지 그래도 한 30, 40분 됐는데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어 맞아. 나도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 많아요. 저도 집에 안 가고 싶어요? 네. 아 어떡해. 오늘도 가야 되는데 그럼요. 혹시 설아씨를 만나면 내가 이 얘기는 꼭 전하고 싶었다 하는 게 있었어요? 어 너무 예쁘세요. 너무 예쁘세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정작 주인공을 만나면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특별히 좀 여쭤본 거예요. 오늘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덕개못 탈피라는 스토리 하이라이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덕개못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덕개못을 깼어요. 네. 깼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SNS에 두 분의 투샷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맞아요. 제가 올리고 싶어요. 네. 올리고 싶어요. 저 지금 바로 직 가면서 바로 같이 사진 찍었거든요. 네. 올려드릴게요. 네. 바로 올리고 싶습니다. 같이 올려요. 아 네. 그래요. 우정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니 너무 이거 너무 너무 웃긴 게 올라와가지고 이재용님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설화 앞머리를 보니 30분 전보다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이렇게 낯가림해자라고 아 그래서 지금 보는데 앞머리가 좀 열리고 있더라고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마음이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아 왜냐면 설화씨가 진짜 이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얘기 많이 한 게 처음이라니까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조명님이 주접 희망짠 김한산으로 주접을 이길 수 없다. 산님 주접 비법 전수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하면은 이게 바로바로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언니 꼰대야. 아시죠? 뒤에 아시죠? 한번 설화씨 갑니다. 이제 들어주세요. 시시시작. 언니 왜 이렇게 꼰대 같으세요? 꼰대 왜요? 내 꼰대. 설화씨 어때요 어때요? 이거 어때요? 제가 준비한 이거 어때? 괜찮아요? 너무 좋고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저도 이걸 어제 알았는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신박하네요. 내 꼰대. 내 꼰대. 그리고 약간 되게 무미건조하는 게 더 매력 있어요. 약간 오글거리지 않게 너무 잘 살려주셨습니다. 진짜. 만족하죠? 짱입니다. 짱입니다.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리고 싶은데 마음 같지 않네요. 한번 해줘요. 언니 하나 더 알려주세요. 하나 뭐 있지? 저도 내 꼰대가 제일 마음에 와닿긴 했었는데 아는 거 있어요? 제가 하나 더 해도 돼요? 하나 더 해주세요. 근데 이거 상표 말해야 되는데 아 안되네. 그러면 이거 하나 해주세요. 안산 선수 안 착한데요? 안 착해요. 이거 아시죠? 플러시 네네. 자 갑니다. 안산 선수 안 착한데요? 네. 내 마음에 안 착.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앞머리 다 열리게 생겼어요. 지금 마음도 열리고 앞머리 열리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설아 씨께 질문했습니다. 너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곡들을 커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꽂혀서 커버하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 곡을 추천했습니다. 아 디오 괜찮아도 괜찮아 제가 디오 씨 군생활할 때 이 곡을 얼마나 러브게임에서 많이 틀었던지 말도 마세요. 너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곡을 여성 보컬로 들을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설아 씨 이 곡에 꽂힌 이유 좀 알려주세요. 일단 이 곡을 원래는 알고 있었는데요. 저 며칠 전에 그 회사로 편지가 이제 우정은 편지가 많이 와요. 근데 읽었는데 저한테 이 노래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알고 있었는데 어 그러면은 한번 불러볼까 하고 듣고 연습했는데 너무 노래가 좋은 것 같아서 그 위로가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완전 힐링곡. 그래가지고 어 이 노래 하면 좋겠다 하고 또 팬카페에 바로 연습하겠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태죠. 아 너무 기대됩니다. 이 곡을 직접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안상씨. 저요? 네. 어 저 너무 떨릴 것 같은데요. 이거 근데 한 두 소절 깔리면서 부를 수 있을까요? 네네. 어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이게 키가 달라가지고 아 남자키라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목사의 빛으로 환하게 비칠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이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 더 우리 더 떨렸어요. 사라씨. 우리 더 떨려. 마스크를 끼고 한 게 이 정도예요. 옆에 계시니까. 더 떨려요? 더 떨려요. 원래 이렇게 연습해보다가 마이크 불 딱 들어오면 딱 집중해서 녹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연습하다가 처음 보죠. 이런 거를. 지금 처음에 이렇게 몇 사절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느낌이. 귀 녹은 것 같아요. 귀 없어졌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 곡이 여성 보컬의 목소리로 괜찮아도 괜찮아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곡들 좋아하시는지 원래 알고 있었어요? 이 곡 안산 선수는? 네. 알고 있었고 이런 분위기 곡도 좋아해요. 이런 곡도 좋아해요. 그럼 앞으로 또 많이 들으시겠네요. 우리 사라씨 버전을. 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안산 선수가 또 케이팝이 진심이라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내가 마냥 양궁 선수가 아니라 아이돌이라면 선보이고 싶은 퍼포먼스는 어떤 곡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 곡을 고르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준비해야 돼. 준비. 준비해 주시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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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우리 너무 이상해. 에스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죠. 아 뭐 여기 밖에 몰라요. 아 이거 디그춤 이거 국민춤인데 안산 선수가 오른팔로는 디그춤이 안 된다 그랬는데 맞아요. 아 지금 되는데요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왼팔을 이렇게 정확히 그렇죠 디귿이 정확히 돼야 되는데 아 오른손은 그 왜 양궁 연습 때문에 그런가요? 네 이 오른손으로 활 당겨서 이게 안 펴지더라고요. 최소한의 아 그럼 되는데 그렇죠. 아 플러시 안 되면 큰일 나죠. 아 저는 잘 돼요. 아 왜냐면 이게 디귿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 양궁 선수라서 또 약간 다른 디귿 춤이 됩니다. 어 에스파를 그날 직접 무대 봤죠? 네 저는 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아니 근데 그날 어떻게 진짜 오는지 그렇게 보통 출연진을 공개를 좀 해주는데 아 근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갔다가 친구들이 네 연락 왔어요. 에스파님들이 나온다 해가지고 뭐? 뭐 이러고 난리 났죠. 이건 이건 봐야 된다 이러고 막 제가 일찍 준비한다고 이제 그 의자에서 일어나서 후석 위에 있었는데 아 저 이거 보고 가면 안 돼요 하면서 막 동영상 찍고 그렇죠. 맞아요. 그 얘기를 제가 제작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어 안선 선수가 언니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리틀 박소연이다 미니 박소연이다 아니 보통 시상식 와가지고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거든요 연예인들이 근데 저와 안선 선수가 잘 맞으시네요. 잘 맞으세요. 아니 그래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네요. 나중에 미니미니 박소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분도 한 20년 동안 덕질 할 수 있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럼 또 저의 길을 이렇게 오게 되는 후배가 되니까 그래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설아씨도 우주소녀 컴백 그리고 더 블랙 컴백을 기다리는 우리 소원들이 많은데 짧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일단 올해는 올해는 올해가 밝았잖아요. 올해는 우주소녀도 우주소녀 더블랙도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안선 선수와 저와 소연 언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주소녀 앨범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토크하다 보니까 안선 씨의 매력은 뭔 것 같아요 설아씨. 항상 우리는 그 경기하는 모습만 봤잖아요. 맞아요. 실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약간 경기하실 때는 되게 차갑게 되게 표정이 없지 정확하게 딱 하잖아요. 근데 오늘 뵈니까 약간 부드러움 속에 단단함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매력 있으시고 너무 팬이 더 된 것 같아요. 오늘 진짜로 아니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더 애기 같은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2001년생이시더라고요. 요즘에 2001년생 아이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보다는 저는 더 성숙하게 봤단 말이에요. 안선 선수를 근데 실제로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아 왜 덕질을 하며 왜 2001년생인 줄 알겠어요.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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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기 피부부터 살짝 다르세요. 그래요 여러분. 베이비 피부세요. 실물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진짜로. 이제 또 넘어갑니다. 안선 선수가 라디오에 듣고 싶은 노래 추천 이제 오늘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혹시 본인이 첫 출연인데 또 듣고 싶은 노래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트로이 지반의 Youth 이 곡을 가져오셨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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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희열이야 그게. 진짜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에요. 그걸 한번 초대 나중에. 맞아요. 우리 설아 씨가 아마 할 거예요. 올해 콘서트 하면 무조건 언니랑. 그렇죠. 저는 당연히 갈 거고. 제가 안산 선수를 광주까지는 못 모시러 가고 제가 KTX까지 오시면 제가 모시러 갈 수 있어요. 같이. 같이 같이. 우주선유 콘서트가 또 올해 안에 이루어지길.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아육대 양궁 아이돌들 할 때 보신다면서요. 시청을 하신다면서요. 네. 실제로 가서 직접 직관하면서 해설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본인의 생각은 어때요? 저 조금 제가 어리긴 한데 불러주신다면 감사하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아육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장민 님이 주셨습니다. 산하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 해줄 수 있어? 알고 있는 거 알지만 모른 척하고 한 번만 이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거 설아 씨가 먼저 한번. 시범으로 설아 씨 잘하죠. 카메라 보시고. 이거 이제 또 저희 영통팬 싸우면 많이 속아주죠. 속아주죠. 아 그거 이러면서 알겠어 이러면서. 알지만 그게 뭐야 연기 한번 해주고. 그렇지.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매너거든요. 너무 알면서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직접 보니까 어때요? 윤선 씨. 근데 계속 이게 나중에는 안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도 너무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오늘 괴롭히나요? 오늘 너무 막 주접 그것도 시키고 해가지고. 오늘 주접한 거는 어떻게 이제 방송 끝날 때 됐으니까. 약간 마음의 후회가 좀 밀려옵니까? 아니면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때요? 이불킥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어쩌겠어요 했는데. 그러면 이분의 앞서서 그분의 소원 이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 잘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해요. 진짜 너무. 훌륭합니다. 양복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김유비님이 안산님 이번에 15일 토요일에 우주소녀 팬미팅 오시나요? 근데 이태 15일에 스케줄이 안산 선수 토요일? 없는데 이제 못 갑니다. 없는데 못 가요. 그럴 수 있죠.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고. 조명님이 안산님 팬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팬인데요. 저는 도쿄올림픽 보고 산님을 알게 돼서 행복하고 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밝은 에너지와 멋진 양궁 경기로 즐거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선님이 주셨습니다. 저 안산 선수와 같은 대학을 나왔어요. 늘 응원했고 앞으로도 응원해요. 해외 나가면 애국자가 되는 것처럼 졸업하고 나니 근무하면서 선수님들의 활약 소식을 들을 때면 늘 뿌듯합니다. 응원의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또 고릴라로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이해선님께도 선물 갑니다. 잠깐만요.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대회 2024년 1월 19일부터 2주간 평창, 강릉, 정선, 횡성에서 세계 청소년들이 평화의 스포츠 축제를 엽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을 그대로 2024 강원에서 뜨거운 열정을 만나세요.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신입생 모집 1월 11일까지 초강기처가 좋더라 선연료가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중하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직한 품질 부탄가스는 역시 선연료 국민연료 선연료 밥 내려온다 호랑이 치킨이 온다 소스는 냄끈, 타끈 마늘을 뚝불놓고 바삭바삭 당다리 호랑이 치킨 맛있게 먹으면 기웅이 펄펄이미에 쏙쏙 맛있는 육십개 치킨 육십개 진짜 뭐냐? 진짜 맛있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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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눈이야 사냥도 말한 백질까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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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눈이야 일동우디스 하이 눈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일동우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박성네 럽게임에서 드리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피부 전문가가 만든 화장품 BLS몰에서 마스크팩 5성급 호텔 침대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구사이버대 대구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 그녀의 첫 다이아몬드 존 폴 주얼리에서 목걸이 25만명의 선택 기펠에서 무선 청소기 건강한 하루 루틴 하루틴에서 멀티비타민 원데이 힐링캠프 스노우라인에서 캠핑용 압력밥솥 한식의 새로운 품격 사홍원에서 간식세트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저언세트 식자재 전문 쏘디프몰에서 소세지 세트 김난주의 원픽 테라픽에서 두피세럼과 탈모샴푸 위생습관 브랜드 휘아에서 칫솔 살균기와 공기청정기 듀위트리에서 PX 히트템 스네일 크림 배달용기 혁신기업 한 통에서 프리미엄 한균 마스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8시 웬디의 영스트리트가 방송됩니다 우주소녀 쪼꼬미의 지금 쪼꼬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아씨하고만 얘기해가지고 쪼꼬미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활동 중입니다 슈퍼그럼요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거고요 최유라님이 안산선수는 윙크도 1등이네요 또 8980님 안산선수와 설아를 합쳐서 안설탕면 어떤가요? 두 분의 주워버드요 안설탕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안설탕면 귀여워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집에 가기 싫어요? 네 지금도? 저 여기서 자도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는 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시면 너무 귀여워 오늘 설아씨 정말 우리 의외의 조합이었는데 진짜요 갑자기 연락드렸잖아요 오늘 함께 해본 소감 어땠습니까? 일단 2022년도 선물 같은 시간이었고요 111 선물 같은 시간이었고 또 제가 언제 이렇게 만나 뵙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저를 좋아해 주셔서 우주소녀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 콘서트 때 초대해 주실 거죠? 깜짝이야 깜짝 놀랐다 우리 조꾸미들이 파워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신을 쏙 빼놔요 우리 조꾸미들이 지금 콘서트 가면은 조꾸미 그리고 설아씨 또 개인 무대 할 수도 있고 유닛을 할 수도 있고 생각만 해도 설레죠 나중에 콘서트 때 꼭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서트 오늘 라디오도 두 번째였고 보는 라디오도 생소했을 거고 저랑도 첫 만남이었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다 처음 뵈시는 분들인데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재밌어가지고 정말 재밌었어요 아니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앞으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가 또 멋진 모습 기대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세계 랭킹 1위에 빛나는 진짜 안산 선수와의 오늘 만남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콘서트 우주선주 콘서트장에서 그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같이 앉아서 같이 앉아서 진짜로 그럴게요 그럴게요 러브게임에도 한번 다시 또 더 블랙 나올 때 그때로 한번 그때 한번 시간 되면 우리 안산 선수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카메라 모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어 금나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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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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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升 러브게임에도 올라오는 노래 칠 땐 그날은 좀 쉴게요 도대체 왜 그때 더 바쁜 거야 내 이름 슈퍼 슈퍼 그럼요 거절은 하지 않아요 내 이름 슈퍼 슈퍼 그럼요 당신을 부르면 언제라도 사람처럼 나타나 들어줄게요 폭풍처럼 나타나 슈퍼 그럼요 마음이 힘들 땐 어깨를 빌려줄게요 부담은 가지지 말아요 기대봐요 부담을 하고 싶다면 환하게 웃어주세요 그거면 내 충분하니까 당신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 내 이름 슈퍼 슈퍼 그럼요 거절은 하지 않아요 내 이름 슈퍼 슈퍼 그럼요 당신이 부르면 언제라도 바람처럼 나타나 듣어 줄게요 폭풍처럼 나타나 슈퍼 그럼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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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